타러 왔습니다 차라란다 차라란다 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오늘 코트 금고 야무지게 털어보겠습니다 화이팅 다 온다 다 온다 헤이 구글 밝게 다 온다 양말 죄송해요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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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씻고 기다리고 있어 꾹 칫솔 칫솔만 사라지면 되겠네 칫솔이 없었어? 아우 제가 사악해. 아 그래? 왜 꺼졌노? 아 안 꺼졌어. 아 나도 근데 갔다 와가지고 맹수로 샤워를 암호 제겨야겠다. 그냥 따로 뭐 누나 얼굴 뜰 필요 없죠? 어어 그냥 누나 씻어야 되니까 갔다 와서 마시고 갔다 와서 지고 계시면 되겠다. 응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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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풀어 방송이 있네 우리 나가면 되지 랄부야? 우리 너무 풀어 방송이 있네 오케이 나가자 랄부야 나갔다 올게 누나 집 잘 지키고 있어? 알겠어 왔다 올게 향기등록 가지고 와 뭐가 떨어진거야? 뭐가 떨어진거 같은데? 누나 펀 빼는데 나 너무 변태같다 그치? 세계 미친놈같은 그런느낌 좀 들지? 네 여름이다 여름 샤발 어 뒤에 타야지 그냥 셀카방 들고 탈게 설치하지마 형 빨리 가겠습니다 야 에어컨좀 아우 더워 이놈아 기다려봐 나 지금 내 핸드폰 자세히 하십시오 근데 런하진 않겠지? 이렇게 쉬워 열어봐 한 번 더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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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앞에 끼울게 뭘 먹어버린다고 한 번 더 터뜨려 한 번 더 터뜨려 한 번 더 터뜨려 한 번 더 터뜨려 지금 터뜨려 지금 끊을 수 있어? 네 너네가 보기가 방송 감이 어쩌구 저쩌구 그래도 난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존나 간사하게도 막상 이런 상황 되니까 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난 그게 솔직히 좀 좀 그래 근데 나 모르겠어 나 그냥 진짜 나 마음 내키는대로 할게 나 그냥 뭐 계산하고 그림 그리고 방송적으로 만다니고 잘 모르겠거든 그냥 나 물 흘러 가듯이 전우나한테 꼴아 박을게 내 마음을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손 좀 보여줄게 얘들아 쿠션 잠시만 성함 판키 학생님들만 전화할때만 해도 늙통이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리고 어린데 안 그런 것처럼 막 가식 부리고 그런 여우 같은 여자보다 그런 야가 빠진 여자보다 핏새누라 같이 사람 챙길 줄도 알고 여러모로 진짜 괜찮은 저런 여자라면 저런 여자라면 나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나 영상 사겨본 적 없어 거의 내조 야무지게 해줄 것 같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뭘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 저 정도는 관리 잘했지 몰라 좀 최근에 이렇게 야근 그런 것만 마주하다 보니까 진짜 누나같이 중국인 여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튼튼 나온다 너 핸드폰 가져왔니? 네 이승기예요 내 여자라니까 S8 명성기죠 네 진호가 왔어 가성은 보고있냐? 이게 사랑이야 인마 동건함 탕치기가 사랑이야 알겠어? 내 앞에서 사랑을 못하지마 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뭔지 보실게 나 방금 너무 엮여었다 조금 자세할게 나도 오줌 마렵다 나 지금 너무 지금 막 너무 지금 호르몬이 막 솟아서 막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돼서 미스터 황의 빙이 될 것 같아 뭐라고 bilang 고맙습니다 막 저녁 tes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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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2. 2. 2. 2. 3. 사장님 여기 남자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직 출근을 안하셔서 그거를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저희 방송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아 아니 저기 와이프가 저기 뭐야 토퍼 누워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로 하나 그 세트로 해가지고 100개까지 해가지고 그때 얼마였지? 32만원 32만원 그 가격으로 똑같이 똑같은 구성인가요? 예예예 대기피고 통장도 있었는데 대단하면 대기피고 사장님 그러면 배송을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지금 바로 가져갈 거예요 지금 물건이 지금 배송이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와서 없어요? 그럼 급하게 필요하시면 오늘이라도 문사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요 지금 와이프가 자야 돼가지고 지금이요? 예 그럼 다른 뭐 그때 보여주셨던 토퍼가 근데 그거를 써보셨더라면은 탄성력은 사실 가지고 하시는게 훨씬 더 좋으세요 네 그래서 두개 만약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개를 비교하신다고 쓰신다고 하시면은 두개 보자 네 이거 맞습니다 아예 그걸 안 쓰고 이걸 썼더라면 제가 이것도 권할 때 있는데 그걸 쓰셔서 다시 구매를 하셨다 하시면 이거 더 비싼데 이거 53만원인데요 오늘 반영한지 여쭤봐 주셨죠 예예 아니 근데 지금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이걸로라도 그냥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라도요 예 아니시면 아니면 사실은 요거하고의 가격이 이게 그래도 이거보다는 탄성력이 훨씬 더 괜찮아요 너무 비싼데 이거 50만원이면은 그거네 이거 예 그거보다 예예 여름에는 여기 메쉬가 들어있어서 여름에는 뒤집어 쓰셔도 돼요 훨씬 예예 쓰시면은 아 근데 저희는 그때 가져간 그 토퍼가 너무 좋았는데 아하 이거 에바 안돼 음 음 하니엔드 제품이라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 근데 7만 5천원짜리라도 그냥 요거라도 임시방편으로 임시방편으로 요거라도 사가자 요것도 20만원 갈라 사모님 요걸로라도 그냥 빨리 급하게 사갈게요 와이프가 예 빨리 자야되니까 어 이거라도 비싼데 이거라도 나온거 같은데 어 이걸로 가져가자 예 지금 자야되요 예 음 비계 비계 어 베개는 있죠 예 베개는 있죠 예 그때 그 베개랑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 나 요즘 개머리운데 화장실 어딨니 와이프가 싼거 사오래요 예 그냥 이걸로라도 빨리 네 그러면은요 네 그거는 와이프님이 하루에 있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을 아니요 근데 아 그래요? 스펀지라서 너무 미안해서 이게 괜찮은게 훨씬 낫다 이거죠 상관은 없으신데 네 네 이거 할께요 요거랑 그때 그 베개랑 해가지고 챙겨주시면 될거 같아요 네 네 같이 가도 돼 네 그렇게 일단 이불 사야 돼 이불 네 얇은 이불 박는거 예예예 아냐 집에 있는 저기 저 하얀색 그거 있으니까 그걸로 저기 하자 하얀색 그걸로 커버는 커버요? 커버는 뭐 이것만 아니면 되겠네 이것만 아니면 될거 같아요 예 무난한거 좋아하세요 요거가 여름이불이 시원한 느낌으로 예예 왜왜 이불이요 아니 베개커버 이불은 집에 있잖아 하얀색 저기 여름 베개 아냐 그건 저기 여름이불이야 형이 덮는거 덮는거 그래 그거 넓어 넓어 그럼 저기 부부사이에 한이불 덮지 그럼 두이불 덮냐 그러죠 그러죠 네네 넣어드릴게요 속을 네네네 가방에 쓰시게 그렇게 하시니까 네네네 이거 이거를 같은 가격에 준다고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아까 전화를 드렸는데 싹아달라고요 그러면은 요걸로 주세요 네 같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야 50월만짜로 이렇게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네 예예 역시 안되는건데 예 예 요걸로 주세요 비싼걸로 담아 예 이게 더 50월만짜리인데 50월만짜리인데 사모님 천천히 싸세요 네 예 옛날에 좋은거 쓰셔서 이런거 쓰셨으면 여름에는 뒤집어 쓰세요 네네네 여름에는 여기 이렇게 놓아야 돼요 아 여기 이게 메쉬라서 시원하게 야무지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쓸게요 네 카드 가져왔지 네 어 그걸로 저기 결제하고 아 Get Get Lucky 어 내가 이걸 핸드폰을 여기로 해놓을테니까 네 내가 내가 벨기를 듣게 어 아 술 먹고 저게 해가지고 진짜 좀 어 사모님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아 들어오는데 어 네 조금 깨끗한걸로 나가 좀 해주세요 분홍색 그래 그걸로 주세요 그걸로 깔끔하게 좋네 어 나 집가서 진짜 어 냉수시하고 좀 야무지게 하고 그러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진짜 동네 딱 한 바퀴만 딱 돌고 와서 바로 자야겠다 내가 걸어서 그냥 어 와이프 재우고 칫솔 사야돼 응 응 가는 김에 제가 응 가는 김에 제가 응 보내고 와야 돼 보내고 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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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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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산책만 딱 한 바퀴 돌고 오려고 어 냉수샤워하기 전에 한 바퀴만 싹 돌고 오려고 땀 좀 흘리고 그러고 자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좀 자다가 숙취 때문에 100% 토할 것 같아 어 오늘 약간 컨디전에 비해서 조금 무리하긴 했어 술을 어 어 와 30분 그러니까 완전 싸게 샀네 50분짜리 방값에 사나지 방값에 진짜 팔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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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 어디 사니 칫솔 가는 김에 칫솔 어 그래 그래 빨리 저기 하자 꽃다발은 애들아 제대로 해줘야지 더 좋은 거 해줄게 페넛 딱 Van 페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칫솔 사고 그렇게 해야지 와 진짜 여름이다. 진짜 여름이다. 와 진짜 짜죽겠다. 이제 승수야 아직 우결은 아니고 내가 그냥 조금 호들갑 떠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근데 그냥 하세 누나는 내가 좀 뭐랄까 그냥 나를 좀 맡기고 싶네 이 여자한테 이 여자한테 그 여자 참 매력있어 내가 갖지 못한 잠재력을 끌어내고 있잖아 내가 진짜 여름다. 내가ially 안 낯을 때 제가lynn이 내게 또는 안을 보면 딱 끝났다 사랑에선 안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난 이제 어쩌면 좋아요 사랑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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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오늘부터 다다줄거야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걸 버려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넷이 행복하기를 우리대도 아아 아아 너 집에 갈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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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산책 안 할래 어 그냥 집에서 찬물로 샤워 야무지게 하고 그러고 바로 자빠져야지 아 아 제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저렇게 못다닌다 하늘 아냐 어 방금 사고 날뻔 했어요 얘들아 아 근데 그건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확 박아버리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 미안하다고 다시 보기 집에 가서 바로 끊어줄게 얘들아 좀 빨리 가실 수 있겠어 네 좀 빨리 가실 수 있겠어 다 왔어 이제 불안해 저 눈이 왜 누래지 있어 이거 그거? 방향지 하나 사라 석고 석고 디퓨저 사야겠다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디에 살고 있을지 몇 년쯤이야 지금의 눈물쯤은 참을 수 있겠죠 시간이 흘러간대도 십 년이 흘러간대도 그때도 사랑이면 난 어떡하니까 어디서 그녈 찾아야 한 번에 가야 한 번에 가야 와 날씨였다는데 진짜 와 날씨였습니다. 왠지 갔을 거 같아 왠지 왠지 집 갔는데 없을 거 같아 그것도 나름 재밌긴 하다 바로 환불하고 있네 아니야 제발 마이피 고지 롱타 마이피 고지 롱타 마이피 고지 롱타 거짓롱타 마이피 마이피 오 뭔가 녹을 거 같아 형 포근을 안 찍어 보고 왠지 화장실 하다 이사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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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금 꼬르메이가 올라와나. 신발 숨기셨겠지? 아무도 없니? 여기다! 갔네. 갔어. 갔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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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왜 뭐가 어쩐지야? 이거 다 치우느라 고생했잖아. 뭘 치웠어? 이거 신발이랑 가방이랑 옷이랑. 아 진짜? 응. 안방 화장실에 있었어. 아파. 칫솔 사놨어? 응. 이빨만 닦으면 되겠네? 칫솔 사놨어? 응. 칫솔 사놨어. 이빨만 닦으면 되겠네? 누나. 라이보야. 응? 이거 한번 깔아줘봐봐. 어. 누나 한번 눌러보게. 나 근데 화장 지워가지고 너무. 누나. 쌩얼이야? 라이보야. 너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응. 응. 소리가. 멘트를 해놓으면 돼. 폰은 끊으면 되잖아. 아 폰은 지금 끈다? 맞아. 아니 그걸 말고. 이 폰을 껐다구요. 그래그래. 아레미 폰을 껐다구요. 아레미 폰이 스피커잖아요. 어. 그걸 내렸다구요. 아 그럼 되는거야? 어어어. 그래그래그래. 누나 한번. 누나 한번 저기. 어 해줘봐봐. 아니. 라이보야 깔아주고 한번. 56만원짜리 이래? 헉. 싼거 사라있잖아. 왜 56만원짜리 사. 미쳤나봐. 내가 원래 샀던 토퍼가 있는데. 그 가격이랑 똑같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엄청 싸게 해준거야. 29만원짜리. 응. 위 바깥색. 우와. 여기 좋다. 베개 한번 빼갖고. 누나 저기 한번 해줘봐봐. 말보야. 싸. 싸. 누나 어때 한번 부어봐봐. 응? 응. 부어봐봐. 응. 괜찮은지. 속바지 입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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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어때? 좋다. 그치 괜찮지? 응응응. 여름이라서 뒤집어서 저기 해야돼. 뒤집어서 누워야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잔방은 이걸로 하자. 모바일로. 모바일이 더 나아. 그래? 어. 이게 좀 더 자유롭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어디 갈까요? 오른쪽. 나를. 나를 여기로. 어. 어. 나를 여기로 해. 왜냐면 내가 더 크니까. 이게 더 큰 애들이야. 사이즈가. 어. 출신 출신. 나무지게 좀 깔아봐봐. 응. 각도를. 여기 옆으로 쫙 붙여. 어. 너가 쫙 붙여봐. 어. 맞지? 어. 여기서 밑으로 쫙 붙여. 네가 좀 저기 하고. 나는 핸드폰 가지고 갈게. 나도 좀 씻어야겠다. 몸에서 꿀 나온다. 꿀 나와. 전 병원 가야돼. 어머니. 펠미야 먹고 자야되지? 네. 누나. 저기 뭐야. 그. 이빨 닦고와. 응. 누나. 근데 누워있어야지. 그래야 좀 앵글 잡기가 쉽거든? 응. 누워있어줘야 돼? 어.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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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불. 여름이불. 일단 너 씻고 올 때까지. 나 앵글 잡고 누워있게. 응. 눕방. 눕방은 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응. 진짜. 다시 보기. 근데. 다시 보기 남겨라. 이불. 나 샤워하고 올게. 잘했지? 응. 나는 근데 문이 안 들려서. 사람들이 조명을 꺼달라고. 아. 조명? 아. 이 조명 아니야. 지금. 지금도 추워? 아니. 지금 괜찮다. 지금은 조금 추워. 근데 아까 진짜 엄청 추웠어. 그래서 이불 갖고 왔어. 오히려 체질이 약간. 완전 상극이라서. 응. 그렇지? 응. 더워. 더워. 응. 더워서. 더워서. 더워. 춥기도 했으니까 덥기도 해야지. 맞네?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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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두 개 먹었대 이제 진짜 살나 봐 근데 빈속에 체리 먹으면 진짜 속살할 텐데 감기 걸렸네 치즈 불 켜주라고 얘들아 페이북을 밝게 원래 제가 콧물을 잘 흘려요 여러분들 맞나? 응 나 비염 있어 맞나? 왜 사투리 썼어? 어디 사투리야? 맞나? 맞나? 다 줬어 맞나? 우리 밥 먹자 체리 없지 말고 발푹치면 즐거워 아아 응 발푹구도 저기 운전해야지 아 그러면 어쩜 어떻게 이뻐 응 어쩜 어떻게 이뻐 말씀해 봐 응 어쩜 어떻게 이뻐 응 어쩜 어떻게 이뻐 응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이렇게 알아가는거고 난 나무늘보야 들러붙어버려 나무늘보가 왜 들러붙냐 나무늘보가 나뭇가지구 딱 붙어있잖아 나 코안나야 그럼 하하 이게 좀 약간 탕성화작용을 해가지고 몸에 염증이나 이런것도 맞춰주고 해서 일부러 먹은거야 체리 난 체리 먹어야되가지고 한시간정도 후에 응 누나 못먹는거 있어? 아니 없어? 웬만하면서 먹는데 진짜? 매콤한것도 잘 먹어? 너무 매운거 말고 아구찜 진짜 야무지게 한데 괜찮지? 나 아구찜 진짜 좋아하거든 아구찜 오늘 박살 찢어버리러 가자 근데 아구찜에 그집에 동치미가 나와? 어 그리고 미역국도 나오는데 미역국도 진짜 맛있고 과장님 미역국이고 그냥 한번 먹어보면 거기 진짜 완전 맛집이야 응 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나중에 볶음밥 같은 경우도 볶아서 나와 음 사람이 직접 이렇게 볶아가지고 긁고 할 필요가 없이 볶아서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날치알 위에 쫙 뿌려갖고 음 이거 딱 먹으면 해장되겠네 콩나물 또 그게 또 있으니까 그치 그치 왜? 누워있고 싶어? 응 어째서? 너는 그러고 앉아있어 나도 누워있어 아니 내가 나도 누워있을래? 응 그럼 나랑도 누워있잖아 그래 같이 안고 누워있자 아니 앉진 않고 같이 누워있잖아 왜? 왜 이렇게 나랑 자꾸 밀어내? 아니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야 어제 하루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지금 안으면은 응 800에 해주면 안돼? 안되지 당연히 아 넌 처음 만난 한 번 술 마신 여자 그 호감 뭐 이렇게 옆으로 이게 뭐가 중요해 아니지 너 그 아니 근데 이런데 어떻게 여자를 사귀었지? 깊이가 중요하지 아니지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너는 깊이가 아니잖아 지금 그것도 맞지 그치 원나잇충이라고요? 아니 무슨 원나잇충이야 응 그거랑은 다르지 야 응 너 그때 고백한 적에 뭐 내 애기를 놔줘 뭐 이렇게 옆으로 좀 앉혀주면 안돼? 너 너 고백할 때 내 애기를 놔줘 이렇게 고백했어 아니 그럼 나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했어 좀 약간 깊이 하는 게 보이는데 깊이 하는 게 보이니까 더 파고들고 싶은 거야 스킨십 막 하면서 아아 스킨십 절대 안 했지 스킨십은 누나가 처음이야 응 내가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런 건 누나가 처음이야 아 응 아 속살이 없다 또 한 사거리 갈비구아 먹는 게 없는데 아 진짜? 응 나 엄청 대비했는데 나 그리고 웬만하면 남의 집에서 잘 못봐 진짜? 되게 참을 때까지 참아 우리 집을 갈 때까지 집에 가서 변기에 개박살 내놓겠네 맞지? 아니 개박살 낼 정도는 아니지 그래? 너 개박살났어? 나? 나는 샷건 한방 갈렸지 아 오늘? 어 아까 장난 아니었어 나 처음 하고 나서 다 쏟아냈어 왜? 그런 얘기 왜 굳이 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그런 그런 너무 디테일한 그런 것까지 궁지 아 그래 그랬구나 살이 시원했겠구나 살이 시원했겠구나 살이 시원했겠구나 누워? 응 난 여긴 누워 아니 아니야 아니 왜? 급발진하지마 내가 거기 왜 누워 내가 여기 왜 누워야 되는 이유가 뭔데? 너랑 사귀어? 응 아 아니지 우리가 언제 살 거야? 내 나 싱칸선 열차야 싱칸선 열차 뭔데? 졸라 빠른 거 너 토끼야? 아니 코끼야 코끼? 어 졸라 빠르면은 뭐 어 졸라 빠르면은 뭐 응 응 우리 언제 사귀어? 그렇게 찰필을 미루면 마음이 흐릿해져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거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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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가? 응 네가? 응 네가? 응 응 네가? 응 아니야 응 아니지 그건 너 난 지금 거의 징선주까지 갔는데 하하하하 난 지금 거의 징선주까지 갔어 야 근데 넌 진짜 너무 급발진이 너무 심해 나? 응 아 진짜 마음 있다가도 네 같이 하면 졸나 싫다 진짜 키키의 여자한테 배려와 이해가 없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중간이 없어 응 속쓰리다 갔다와 화장실 아니 배 아픔이 아니라 속쓰리더라고 그래? 응 배 아프면은 아 배 아프다 속쓰리면은 아 맞아 실무가 좋겠지 근데 눈알 색깔이 되게 이쁘다 갈색 갈색이잖아 갈색인데 되게 핫새방송 아니었으면 코트 뺨쳤을 것 같은데 키키키키키 되게 맑다 눈이? 착하지 눈이 맑다 어 눈알이 의외로 착해 되게 이렇게 눈 크게 웃으면 더 순수해 보이네 어 맞아 어 되게 쓰러웠어 응 아 근데 눈 되게 이쁘다 하하하하 아니 눈알 색이 카츠야 네 언제 사귀어 아 진짜 정말 알아가다 보면은 아 정말로 둘이 너무 좋다 하면 그때 사귀는 거야 코트야 그래? 그래 이렇게 술 한 번씩 먹고서는 느낌 좋다고 사귀면은 응 그건 아니야 그건 그냥 짧게 끝나는 사랑이야 안 짧게 끝낼 거야 아니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서로가 어? 너도 지금 나이가 34시고 나도 35인데 어? 우리가 그렇게 어? 하룻밤 그렇게 해가지고 극발진으로 증선자까지 보면은 핫새야 12시간 만에 장점 찾아낸게 눈알 색깔이냐 키키키 쥐어짜느라 고생이 많다 문화 빨리 즉 짜자 너 지금 어디 봤냐? 에스 써니 큐큐님 11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컸어 천천히 알아가면서 진지하게 만나라 좀 으 애들이 천천히 알아가면 진지하게 만나라 그러네 빠르게 진지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빠르게 진지해? 너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는데? 나 일단은 나보다 한 살 많고 생일이 12월 달이고 응 그리고 남자랑 뭐 저기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완전 진지하게 엮인 적 없고 응 어 연보성한테 까였고 출근한테 까였고 연보성한테 까이다니 너 그리고 음 내가 보성을 깠지 내가 연보성한테 까이다니 착하고 응 눈물 많고 여리고 그리고 좀 진지하고 솔직하고 응 근데 그거는 어제 하루 본 모습이잖아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리배를 많이 같이 타 그런 같이 발을 이렇게 굴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예능 국가가 답이다 어? 서로가 더 호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발을 하는데 너는 발을 존나 안 눌려 응 거기에 대해서도 아 얘는 왜 이러지? 서로가 없다 전 누나가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건 맞아 왜? 응 나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기 오리배를 딱 타잖아 응 그럼 내가 발이 물에 안 닿을 것 같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응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리가 이렇게 긴 것도 아니니까 그 공회전을 할 수도 있잖아 다리 도착지는 결혼인데 굳이 돌아가야 하냐 직진으로 가자 학생 누나 좀 서로 까인 사람들끼리 돕고 삽시다 마음 좀 받아줘요 저도 재미 들어볼데 내가 웃어준 거 몇 개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너가 더 재미있어 망상 응 망상 너 있잖아 어제 잘 저기 너가 자다가 갑자기 호흡을 안하는가 코를 굴다가 아 그래 나 코 굴았구나 아니 근데 코는 굴 수 있지 나도 술먹으면 코 굴아 근데 나 깜짝 몰라서 너 코에다 왜 이렇게 손가락 대봤까 내가 예전에 우리 할머니랑 살 때 할머니도 코 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럴 때 있잖아 그때 이렇게 코에다 손들었거든 숨 쉬는 짬이잖아 재미스러운 거 아냐 어제 비스도 재미있는 거야 어우 더럽게 재미있지 아니 너 자꾸 프레임 씌우네 봤어요 네? 말할 때 머릿속으로 15초만 살게 15초 안에 얘기해 그러면 너 좀 더 재미있어질 수 있어 믿어봐 재수없지 응 내가 그럼 수명이 노후증이 좀 있구나 아니 아니 한 번밖에 안 됐어 한 번만?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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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5시네 샤워했어? 응? 샤워 안 했었어? 응 아 그냥 얼굴 화장만 좀 지우고? 응 얼굴만 지우지 응 응 응 머리가 나뉘어? 응? 머리가 나뉘어? 응 머리가 나뉘어? 응 응 그냥 너랑 나무로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응 어우 겁나 재미없어 재미난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빠게 재미없다면서? 근데 너보면 웃음이 나네 그래? 응 응 응 근데 너 잠방 많이 해봤어? 몇 번 해봤지 아 되게 의외로 되게 신경 쓰인다 잠방 그치 누군가 지켜본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응 잠을 깨어나게 못 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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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방송이 안 켜져 있었으면 응 응 응 더 로맨틱했을 것 같아 응 왜 먼 곳 봐? 채팅 봐? 응 채팅 보여요 저게? 응 응 너는 안 보여? 핸드폰 충전시켜놨잖아 좀 있어? 근데 아니야 아니야 왜? 아까 앵꼬여가지고 되게 충전지가 안 됐어 언제 충전시켰는데? 현재 왜 안 됐어? 안아 진짜? 응 고소하라고 왜요? 왜 고소해? 응 뭐 했는데? 응 아 뭐였어 아까 내가 방금 끄고 그리스도 먹고 오늘 했을 거야 한번 얘기하니까 응 응 응 응 술을 근데 희한하게 되게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희한해 안주가 좀 확실히 소주 안주는 좀 따뜻하고 좀 매콤하고 응 기름지고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응 배고프지? 응 민속일아 응 5시에 8분 뒤에 랄프 랄프씨 깨입시다 아니 랄프씨 깨우지 말고 너 일단 씻어 우리 둘이 갔다 오게? 어? 둘이 갔다 오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어차피 너 밥 먹고 바로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8시까지니까 시간이 지금 충분하지 3시간이나 남았잖아 근데 또 서울 아니 서울까지 8시까지 가야 되는 건 7시 출발에 응 넓넓하게 가야 돼 응 잠방 처음 한 거야 그럼요? 응 응 응 응 응 응 아멘 콧물 나? 응 왜 더러워? 응 병원균은 좀 근데 진짜 면역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응 면역력이 좋은 거 좀 챙겨줄까? 뭐? 면역력이 좋은 거 많아 홍삼도 있고 이거저거 그런 거 좀 챙겨 먹으면 너 나 홍삼도 먹어 아 지금 먹고 있어? 많이 추웠나 보다 응 많이 추웠어 내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 응 너는 진짜 되게 야는 냄새 같은 날짠 것 같아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씻고? 응 내가 식었어? 응 아니 그렇게 지금 콧물 내가 지금 콧물 흘린다고 해서 병원이랑 얘기하면서 자기랑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같이 붙어있잖아 내가 콧물 흘리니까 거기다 바로 떨어졌잖아 콩냥거리고 옆에 와가지고 내가 아니 그랬는데 콧물 흘리니까 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그건 그 전이지 아 콧물 그거? 아니야 나 야문냄비 같은 남자 아니야 세라믹 같은 남자야 세라믹 같은 남자야 세라믹 같은 남자는 뭐야? 그래도 모르는 게 많아 너가 재미가 없잖아 나 뚝배기 같은 남자야 콧물 안 덜어 진짜? 응 그것보다 콧물 진짜 무척네 약간의 좀 정떨어져? 약간의 수분기가 좀 묻어있네 촉촉하시 건조하시 응 네? 지금 욕 방금 쌍욕 받기 전 그 약간 예열 어? 그 눈빛 이게 되게 아 이거 되게 아 되게 매력있는 표정이다 음 아니 여러분들 코트 눈빛이 되게 예뻐요 근데 약간 어깨가 너무 낫지? 응 어깨가 너무 낫지? 응 무거워? 응? 가볍진 않아 아 아 아 왜? 정말? 볼링공 하나 올려온 느낌이야? 응 볼링공 한 팔짜리 하나 올려온 거 같아 8파운드? 응 그만큼 머리에 든 게 많다는 거지 난 어때? 음 음 음 야자수 하나 올려온 거 같아 야자수? 응 지금에서 더 잘거지? 응 알코올 해독이 잘 안되나 보다 응 몸에 술 냄새가 좀 나네 응 미안해 나한테는 술 냄새가 나고 나한테는 술 냄새가 술 냄새 나고 콧물 질질 흘리니까 병원채 같은 얘기잖아 나는 응 아니야 벽지 좀 바꾸긴 해야겠다 진짜 벽지가 좀 아니다 집에 이상하고 나서 저 벽지가 좀 너는 모텔 가자 맞지? 아니 난 모텔 가서 생각 안하는데 되게 아티스트 집 같아 아 진짜? 응 괜찮아 보여? 응 근데 저 유명은 누가 선물로 줬어? 응 내 팬이 다가올린다 한 3년 전에 가던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서로 그러면 응 응 공을 계속 들이면서 응 응 배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사귀는 거야? 우리가 잘 맞으면 사귀겠지 응 나는 사실 그런 진위 과정을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원래는 일방적으로 연애를 많이 해 봤어 솔직히 응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약간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내 편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왔어 근데 넌 좀 다른 거 같아 확실히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좀 뭔가 이렇게 이끌어 주길 바라는 그런 천상 여자 같은 마음이 있네 응 상처받기는 싫잖아 맞지? 누가 나? 응 사람이 상처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너도 상처받기 싫잖아 상처가 좋은 거고 싶어? 응? 별 상관없었어 나는 원래 상처받아도 왜냐면 내가 하는 짓이 이렇게 좀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응 근데 너한테 상처받고 싶진 않아? 너 뭐 연습하고 연습하고 왔어? 독백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냐? 응 아 너무 드라마 같았어? 나 지금 무슨 카메라 도는 줄 알았어 아 너가 연기했잖아 응 나도 연기 쪽에 좀 일가견이 있거든 응 응 눈동자 색이 진짜 이쁘다 되게 많이 있네 너는 그냥 까맣다 응 응 응 그치 되게 렌즈핀 거 같다 진짜? 응 되게 되게 갈색인데 여러분들 되게 밝은 갈색이야 눈 안에가 눈 안에가 눈빛이 좀 바나나 같은 눈빛이 좀 있어서 눈빛이 좀 바나나 눈빛이 좀 있어서 아 눈빛이 되게 순진하다 눈빛이 되게 순진 약간 눈빛이 되게 순진 눈빛이 되게 순진한 거 응 음 안 안 안 슬슬 이제 라이브 깨워서 그 맛있는 아귀찜집을 한번 가자 야무지게 먹자 나 근데 이 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혼딱할 것 같아 그래? 돌려줄 때 근데 그 대여료를 줘야 될 것 같아 돈 말고 뭐? 뽀뽀로 하루에 한번씩 나눠잘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허퀴 가르쳤다 아 진짜? 머리 쓰다듬고? 아니 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자는 것 같더라고 눈 감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했어 어떻게 가운데 손가락 할 수가 있어 너무했다 나는 네 번째 손가락 했는데 너무하네 우리 라이브 씨에게 전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가운데 손가락 했다고요? 내일 아줌마 오는 날이구나 여보세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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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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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심해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초등학생 같아 아 너무 웃긴다 왜 이렇게 웃겨? 다람이 너무 웃기네 아 또 급발침 좀 하지마 이렇게 급발침 좀 하지 말라고 다람아 야 너 여혐 있냐? 아니 아니 얘가 이거 보여줬어 캡쳐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쌍뽑해 한 거 아 아 아 아 이것만 얘기해줘 응 나한테 확실히 관심이 생겼지? 응 나도 그래 아 아 아 아 코미인지? 응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 어? 에이 씨발아 안경부서 에이 씨발 오빠 배고자고 반말씨끌 내가 좋아하면 안되냐? 아 아 똑같다 우와 너무 잘하는데? 형 이거 진짜 아냐 그냥 가게 냈어 넌 참 재능이 많으면 안했나? 니가 그걸 안했더라 뭐? 내가 재능이 많다는거야 응 노래 잘하지 말 잘하지 방송 잘하지 연기 잘하지 못하는게 뭐 연애만 못하네? 그건 니가 알려주면 되지 응 여자랑 단둘이 여행가본적이 없어 거의 응 그나마 뭐 펜션 이런데? 응 응 응 너랑 내가 방송 뭐 이렇게 좀 널널하고 일단은 8일까지 방송 다 하고 너랑 어디로 가고 싶다 응 그래서 오는 길에는 그냥 니가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응 나는 그냥 머리 이렇게 하면서 어 무심만치 응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러고 보고 싶다 응 갈 때는 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고 응 약간 둘이 갔다 셋이 오는거? 아이 그건 아니지 응 응 응 왜 중손주까지 갔다면서 왜 그건 선구야? 아 근데 여행가서 바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싶진 않아 응 너도 되게 상상충이구나 상상으로만 이렇게 다 하고 응 막상 이제 딱 실전에 하려고 그러면은 씨뿌려줘? 어? 씨뿌려줘? 아직 밭을 안 깔았어 아 그래? 응 서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뜻과 타임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되는 거지 응 어 근데 어제 씨 뿌려줬어요 어제 고추 씨 응 뿌려줬어 소고기쯤에서 그냥 뭐 해리포터에서 그냥 저기 마법봉 흐두르듯이 어 살살 두건 털었는데 그냥 후두두두두둑 씨가 그냥 확 이렇게 나오더라고 응 응 어제 다시 보기 보시면 돼요 응 소고기쯤에서 청양고추 청양고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최군이 알면 응 너한테 그런 얘기 할걸? 뭐? 핫세야 우리 제발 순수한 태훈을 가지고 놓치마 진짜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 근데 오늘부터의 우리의 그 변화가 뭐 얼마나 가까워지고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 내 목적은 너와 함께 가는 거고 음 너는 그런 목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을 거야 그냥 일단은 관심만 가는데 일단은 이 남자 하는 거 봐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조금 가까워지겠지 내가 공 드리고 열심히 또 저기 하면은 아니 근데 너가 약간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남자 하는 거 봐서 네가 나한테 공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제 뭐 아니? 우리 배도 타고 아니? 내 말 들어가면 아니? 씨 조용히 씨 조용히 그러면은 남녀 사이에 그렇게 알아가다가 이 사람이랑 아니다 싶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고 아 이 사람이랑 너무 잘 맞는다 하면은 그때 발전이 되는 거야 남자가 공을 뭐 명품 사주고 뭐 한다고 해서 여자가 아 그래 난 너한테 얼마 넣지 받았으니까 그래 한 번 만나볼까 미안한데 너한테 높은... 난... 안 사줘? 안 사줘? 응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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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건... 내가 너한테 지금 선물해줄 수 있는 최대치는 응 잇따르시아 발가락 양말이야 아 됐어 되게 되게 재수 없게 그렇게 아니 발가락 양말 서로 안 사줘도 돼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살 수 있고 니가 필요한 건 니가 살 수 있는 거지 응 로이 갓도지 명품이네요 여러분 응 성격적으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결정적인 그런 생각이 오겠네 그치?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뭔가 알아가면서 그런 게 있겠지 아 나랑 이건 안 맞는다 아니면 우리가 되게 잘 맞는다고 그렇게 됐지 지금까지는 넌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우리 근데... 어제 처음 봤어? 제대로 그게 어때서? 그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하기에는 너 나이를 생각해 내 나이? 응 내 나이 34살이요 응 34 응 그렇게 막 원나이처럼 난 35살 그러니까 응 저는 그러니까 더 신중이어에 지 Sick Pastor 축 Here p 비 Probleme but 왜 왕 왕 성격 Wyoming 흥 젊은 우웽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진짜? 응 우웽 쿨타임 또 돌았다 쿨타임? 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랄우? 네? 뭐하니? 내가... 너무 잃어버렸어 왜? 뭐하니? 뭐하니? 뭐하는거야? 음... 나 스모크... 시가 렛. 오케이. 알았어요. 빨리... 쉽게... 오케이. 쉽게... 쉽게... 너... 피곤하다가 뭐였지? 너... 너무... 피곤하니? 음... 예. 오케이. 나도. 너무 피곤하니. 너무 피곤하니. 너무 피곤하니. 오케이. 알았어요. 아... 다음에 또 만나요. 오케이. 나중에 또 만나요. 오케이. 런던에 와요. 런던에 와요. 런던에 와요. 오케이. 알았어요. 쉬게 쓴. 잘 봐주신다. 우리가 외국 유학 중에... 런던. 이 발음이 어경이 중요하네.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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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외국 어디 어디 갔어? 나... 미국, 영국, 프랑스... 진짜?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홍콩. 어. 많이 갔다 왔지. 너 되게 많이 갔다 왔는데? 응. 어렸을 때 우리 집 유복했어. 음... 정말로? 응. 여행 어디로 갈래? 뭔데. 뭔데? 응. 근데 이 시국... 아니 여행 가도 되지. 응. 수업 스케줄 맞춰서 가야지. 응. 8일까지 하고 나서 진짜 좀 뭔가 쉬는 느낌으로다가. 그땐 이 방송으로 켜서. 야무지게 갔다 오자. 응. 응. 근데 아프리카 수위는 연인끼리 스킨십을 하면 어디까지 받아줘? 모르지? 모르지. 뽀뽀? 아니 뽀뽀는 뭐... 모르겠어요. 아 키스? 응. 아 키스야? 응. 아 혀 보이면 또 안 돼? 참 깐깐하네. 깐깐해야지. 요즘 방송 취미가 부런데에요. 응. 공지당한 적 한 번도 없어? 응. 오 진짜? 응. 되게 바른 면모가 있네. 선을 지키는. 그런 쪽이네. 근데 경고는 한 번 받아본 줄 알았어. 뭐하다? 운영자님이 전화해서. 아 쌤님. 해드리고 있네. 아니 누가. 아 뭐. 뭐 했다 뭐 해가지고. 응. 니 엄마 했는데 전화 오셨어요. 에이. 방송 초반에. I feel you need. 아우. 난 절대 패드립 치지 않는데. 방송에서. 난 진짜 패드립 안 쳐. 응. 아빠 패드립 치지 마. 응. 근데 아프리카는 부모님 잘 계셔? 이것도 패드립이라던데 애들이? 응. 아니지. 아니야 그렇게 해. 응. 누나처럼. 응. 니 에미. 아니 나 니 에미를 안 했어. 했잖아. 아니 니 에미라고 안 했어. 응 너네 엄마 했지. 응 니 에미를. 야 에미는 너무 심했지. 니 에미가 뭐야. 아 진짜? 당연하지. 진짜. 근데 그런 말을 어디서 해? 응 니 에미. 누나가 잘하는 거? 아니. 너네 엄마. 응 너네 엄마. 이런 거지 뭐. 응 니 에미. 아 그랬던 건 아니고. 응 너네 엄마. 그랬어? 응 너네 엄마. 뭔가 이게 라임이 안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응 니 에미. 이런 거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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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응? Miami 너 거침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너와 나의 싸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왜.. 왜 이래요? 재밌다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아이 바람이 재능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재능이 많은 남자 많은 남자다 근데 아까보다 약간 가벼워진 것 같아 택배기가 진짜? Where are you from? Where, where are you from? I'm from Landon Landon! 타라노 린듬 린듬 아 린듬 안 들려 린듬 난 목이 쉴 줄 알았는데 목이 좀 돌아왔다 오히려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는 네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모진 바람 음 음 음 음 음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잘한다 진짜 좋다 잘한다 진짜 좋다 잘한다 잘한다 양인은 아니지 얘들아 공부해봐 이거지 양인은 이거지 양인은 청대응서도 잘 안 오니? 아 속 쓰려 말고 이제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응 지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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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귀찜 약간 매콤한 정도가 어느 정도야? 진짜 알싸하고 시원하게 매워 음 그냥 내가 봤을 때 거기는 그거 안 넣어 햅쌀신? 햅쌀신 안 넣고 청양고추 청양고추의 그 느낌으로다가 그 아귀는 얼마나 맛있는지 탱글탱글하니 그냥 어 그냥 거의 탱글다이급이야 음 음 음 매력적이냐 아귀찜 음 음 나중에 먹는 그 볶음밥은 음 아 정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널어놓고 하잖아 귀찮잖아 그치? 귀찮은데 널어야지 왜 머물어 보려고 그러고 그러고 갔어? 난 살림을 혼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삶의 질을 바꿔주는 그런 가전제품들이 진짜 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아 너무 건조기 있어? 응 건조대가 필요 없어 건조기 있으면 진짜 좋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막 되게 막 뿌깃뿌깃해 되게 좋은 냄새 났잖아 옷 받았어 그치? 응 아니 근데 막 뿌깃뿌깃해지지 않아? 응 아니 오히려 좋아 누나는 차 뭐야? 아우디 아우디 왜? 왜? 왜요? 아우디 좋지 아우디 산타페 응 굿 굿 굿 굿 킹탑해 쌍무룩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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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말 놀랄다. 해, 버스터! 지금 뭐 하는거야? 헉? 뭐 하는거야? 뭐 하는거야? 뭐 하는거야? 어... 야, 이 씨벌 새끼야. 뭐해? 머리 감았어요. 머리 감았어? 응, 머리 감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ake it easy. 오케이, take it hard. 오케이, come here. 진짜 매니저들 중에 책인 것 같아. 진짜 라이프를 너무 고생하는게. 고생하셨어. Hey, lov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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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going RQ gym? R9 gym? 네. R9 gym? 네. R9 gym. Who is it? Who is it? He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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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My wife? Yeah. Mrs? My wife. Okay. Fucking crazy. 뭔 말을 많이 올게. Okay. Mrs.S 뭐라고요? 시비르? 자비르? 식비르. 식비르. 식비르가 뭐야? 식비르가 무슨 뜻이지? 왠에엥 그냥 가서 밥 먹고 아니 아예 그냥 준비를 해놓고 아니 아 그래 출발하더라도 조금 일찍 출발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식비르가 뭐야? 뭔지 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식비르 이제 이슬람 저기야 이슬람어 아랍어 식비르 식비르는 나 예전에 GTE 하다가 명정당했을때 그거 외치고 저게 됐거든 방송에서 말하면 안되는거는 욕이네 아니 아니야 욕은 아니야 그 당시 상황이랑 맞물려갖고 안좋게 저게 돼가지고 저게 했던거 GTE 에서 이렇게 좀 무차별 탱크 타고 폭격하고 그랬었어 그러면서 외쳤던게 이제 욕은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거 있잖아 이거 그 뭐야 알라씨는 위대하다 그건데 그거 따라하다 그랬었어 그 당시에 한참 사회 분위기가 IES때문에 이렇게 조금 저기할 때였거든 음 너 근데 이슬람어를 어떻게 해? 그게 내가 유튜브에서 그 총게임같은거 이렇게 밀리터리 게임 FPS게임 그거 하는거 보는데 외국인이 엄청 유쾌하게 막 응 응 응 응 응 그래서 따라하면서도 그걸 막 따라하면서 했는데 이제 하필 그때 또 파리 극장 테러가 있어갖고 응 응 응 좀 상황에 안 맞게 저게 됐었지 나 뭐 존경이 있어? 없어 누나는? 나 기독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응 이름이 그렇게 여기시면 받으시옵심 받으시옵심 나라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응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줍시고 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헤어 준 것 같이 근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 아 그러면은 저분에 그냥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쇼인도 쇼인도 저 크리스찬이네 아 응 아니 그냥 교회는 뭐 힘들 때는 나갔는데 굳이 맞을 때 자주 뭐 가는 건 아니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니 다리 진짜 예뻐 아 속쓰려 조금만 참아 음 오늘 하루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화장실 갔다 올게 오케이 I got it 나 몇 킬로 올게 49, 49, 52, 52로 쪘지? 아니? 그러면? 49.5 진짜? 응 진짜 무거워 간다? 어 잠깐만 이거 움직여 올라간다? 어 49.5 어 나 앉아야 돼 왜? 어? 내가 또 재봐야지 어느 정도 모르겠는지 봐야지 지금 이 정도면 어 진짜 가요봅니다 내 몸무게가 문화 2배하고도 조금 더 넘어 옷 좋은 냄새 다 덜어졌네 약간 이상한 냄새나? 응 갔다 와 화장실 응? 나 내일 리뷰 노과 가야될 것 같아 얘들아 코에 뭐 염증 쳐가지고 콧구멍 손가락 넣으면 여기 막 가운데 존나 아프네 어 뭐 좀 짜야 되거나 약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보면 염증 수치가 좀 올라간 것 같아 주사 맞아야겠다 하루만에 이러는 게 꼴보기 싫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진짜 와 너무 막 보기 불편한 선? 글쎄 아 몰라 나 그런 걸 맞추고 싶지 않아 난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고 싶고 얘도 그렇게 만들 거야 응 나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 응 내 스타일이 원래 그랬어 미안한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답게 행동할게 응 제가 글쎄 안에서 안에서 happening 안에서 요 안에서 힘 안에서 안에서 이붙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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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꽃가라니 그건 아니지 남자꽃가라니 그건 너무 비약이 심하다 친구야 남자꽃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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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야 라이프야 랄보야 형 양말 주고 머리만 감고 나갈게 형 여유있게 출발해서 랄스 있는 거 데려다 주고 차라리 차에서 좀 자든가 데려다 주는 거까지만 딱 방송 갔다 왔니? 응 난 머리만 감고 올게 금방 갔다 올게 물 좀 마셔 너무 섭섭이고 그러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얼굴이 지금 나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너무 얼굴 보고 현타왔어 아 여러분들 누구 방송 켜주자 안 그러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코트방송으로 계속 갔으면은 오늘 끝까지 코트방송으로 가는게 맞아요 괜히 또 방송 갈아타면 시청자 수 빠지고 다음번에 제껄로 켜면 되지 굳이 막 다음번에 안 켜준다고? 이기적이네 지금 준나게 런하고 싶다 예스홀로 뭐라고? 안 들려 지금 아 질문이 안 들렸어요 여기까지 전자녀가 안 들린다 왜 근데 이거 전자녀가 안 들리지? 다음이 없다고? 다음이 없다고? 왜? 다음이 없다고? 왜? 다음이 없다고? 왜? PC로 돼있어서 전자녀가 안 들려 괜찮아요 봐봐 우리 코트형 버릴거잖아 저 너 너 사람 때문에 뭐만 하면은 뭐 아 아 진짜 마음만 흔들어 놓고 갈거잖아 참 누가 보면은 내가 먼저 키가라고서 내가 먼저 진짜 다리 와사바리 걸고서는 존나 넘어트려서 잠방한 줄 알겠다 진짜 저런게 이간질 채팅이라니까 진짜 저는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여러 뭐 코트 어제 보고서는 어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괜찮다 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나한테 쪽지로 아 뭐 코트 뭐 이 스발롱 진짜 뭐 인간 쓰레깁니다 누님 뭐 런하십시오 이런 이간질 쪽지 보내시는 분들 다 블랙 할거에요 진짜 만약에 우리가 서로 알아가다가 아 진짜 우리는 성격이 안맞는다 그냥 뭐 어? 좋은 누나 동생 사이로 한다 해도 이간질 뭐 쪽지 온다 그거 다 블랙이에요 어차피 그런거 휘둘리면은 진짜 다 먹었어 코 퍼달라고? 아니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지금 얘랑 우결하고 얘랑 사귀고 내가 얘랑 여행가서 뭐 자고싶다 애 낳고싶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제 다시 보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 그 이렇게 흘러온거에요 그런걸로 막 뭐 빨리 말해라 뭐 지금 어제 처음 진짜로 제대로 대화해봤어 우리 응 근데 만약에 코트가 아 그 누나 나 간 존나보고 있어 순진한 천나총각 마음을 흔드네 그럼 이 새끼가 정치질하는거지 응 나는 이미 증손자 이름까지 다 지었는데 누나가 너무 뭐 미적지근해서 이 누나 간 오지게 보네 그럼 얘가 존나 이기적인거 어떻게 연애가 쌍방이지 혼자 그냥 어? 손잡고 내 달린다고 그게 등산이 돼? 스포 노노라고? 그럼 나 울어야돼? 그럼 나 울어야돼? 그럼 이 드라마의 끝은 코트가 딱 꽃다발 내밀면 내가 우웩 고백으로 혼내줬어 우웩 이러면서 직가면 되는거에요? 한국이야? 한국이야? 나 울어야돼? 나 울어야돼? 일주일 후 핫새 누나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여러분 야 랄프야 뭐하냐 다쳤네 다른사랑 절대 못해 남자 물렸으면 책임져 야지 니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을 나 울어야돼 핫새야 너도 옷 입어 응 응? 입혀줘? 아니 어? 내 양말 더러워서 갖다 버렸나? 아니 랄프야 네 핫새 누나 양말 어딨어? 꽃이랑 같이 짐대 위에 있잖아 응 응 그 형 양말도 좀 가올나? 왜 이리 잡는데? 내가 가지고 가버렸어 응? 내가 가지고 가버렸어 저쪽에 있을거야 모든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남자 내 전부를 다 가져가 그 그 그 주당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나 8일까지 방송하고 애들아 스케줄 잘 짜가지고 누나랑 하루 1박 2일 여행할게. 그때 누나 걸로 아예 처음부터 켜가지고 그렇게 하자. 푸마시는 그렇게 해야 돼. 애매하게 또 돌아갈 때 누나 걸로 켜주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시작부터 딱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나. 그리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와 입벌고기에 또 우리 꿀코만 놓고 가. 아이고 너무 고맙네. 감사합니다. 핫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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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꾸질꾸질한데 이쁘다고 해서 고마워. 옷 입고 와. 내 옷? 응. 나 이거 입고 가려왔는데? 아 진짜? 내 옷 입고. 아니 갔다 오더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내 옷을 입고? 그진 줄 알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입고 가면은. 후웽. 거짓 되면은 버릴 거냐? 뭐가 됐어? 아 팀 뷰얼? 팀 뷰얼 언? 버릴 거냐라는 말은 이미 가졌다는 말인가요? 아 버릴 거야 그거는? 그치 이미 지금 저기야. 맞아 맞아. 아주 지적 잘했어. 잘했어. 난 그런 너를 두고도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랐어 나 목이 좀 돌아올라 그런다. 이상하게. 랄보야. 랄보야. 형. 앵경 좀 줘라. Give me the glasses. Please. Where is my glasses? 형 조심히 갔다 와. Thank you. Appreciate you. You very kind. I know. You know? 나 원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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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축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려고. 반팔을 안 입는 이유. 그게 음과 양이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자면 몸이 금방 회복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또 매장 내에서도 에어컨 틀어줄 거고 하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 해장하러. 눈알아. 방금 부른 노래. 김조안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 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나 그냥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 이거 너무 불편한데 지금. 그래 그래 그렇게 입어. 근데 너무 하의 실종이다. 나한테도 좀 커가지고 이 옷이. 괜찮아. 왜 창피해? 아니 그냥 집 나온 며느리 같은 느낌? 육아에 찌든. 장난이고. 가자 오케이. 아 그럼 나 집 갈게. 너도 혼자 먹으러. 아 왜 왜. 아니야. 왜. 왜 이렇게 집 간다고 갑자기 또. 투정 부려. 아니 그게 아니라. 집 나온 거 같다고. 아니야 왜 그래. 집 나온 거 맞지? 가자 꼭. 그래.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집 나온 거 맞지? 그래.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 이 옷. 아 이따가? 어 그래 그래. 그것도 괜찮지. 이거 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 이 옷. 아 이따가? 어.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잘 들려 얘들아. 나 들리지? 음악을 들리지? 해달라고. 예 combin 우리. 자 Bogs도. Vielen 중요했죠. 네 input 어떤 종事은 라이브 핸드폰 챙기고 화면? 어 그러네? 야간으로 바꿔놔야지 아 내가 바보였네 배터리 싹 다 챙겨 어 내게 챙겼어 가자 어차피 집에 한 번 들려야 돼 다시 올 거예요 어? 다시 가요 그러려면 싹 다 챙기고 아예 차에서 출발하려면 티셔츠 하나 더 챙겨가고 저기 해야 돼 네어컨도 끄고 거기 맞아요 집 정리 다 해놓고 가야 돼 어느 정도 그럼 조금만 내 거 전자담배랑 싹 다 챙기고 누나 차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줘 먼저 응 차 차 다시 누나 좀만 기다려줘 누나 좀만 기다려줘 랄브 보랄 전담 챙기고 티셔츠 안 맞으면 어 챙길거 싹 다 챙겨 여기 혹시 모르니까 긴 바지도 하나 싹 랄브 이거까지만 챙겨가자 오케이 차에서 출발하기 전에 마실거 하나 싹 저기 하자 카페에서 카페에서 아버지 모르게 가는거 아니에요? 응 일단 갔다가 문단수 타고 헤이 구글 꺼 에어컨 끄고 가자 택배 안내? 계란 조심해 내 가방도 구글이었지 어 구글 어? 그거 뭐야? 소 스윗 와 뭐 서윗하네 알고보니까 청강사람뿐이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별로 안 덥다 어 긴팔 가지고길 잘했네 어 여기로 타네 안 열리네 이 자식 또 저기 문 또 잠가놨어? 멋있어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와 하루가 되게 빨리 간다 진짜 이렇게 하루가 너무 녹아버릴 정도로 빨리 가잖아 네 그럼 난 진짜 좀 약간 현타 존나와 네? 되게 보람찬 하루가 그렇게 그만큼 보람차게 보였다는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리니까 왜? 어이구야 에어컨 좀 야무지게 아 아 아 아 그리고 응 그대로 빼 주차중 모션 감지 녹화 열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3순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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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채팅창을 응 응 통제 드릴게 왼쪽 아래로 해당 이것도 천천히 해당 응 응 응 응 응 배 때문에 차에다 쿠션 하나 놔둬야겠다 너무 배에다가만 집중하니까 이거 뒤로 살짝 넣어야 돼요 그래? 내가 살짝 당겨먹어 내.. 내 옷을.. 천연.. 더요? 최대 아니야 이거? 최대한? 이거를 낮춰 내려야죠 위로 배 갈았다 막판 님 들어오셨다고 오빠 안 잤어? 언제 일어났냐고? 우리 거의 못 잤어 근데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아 난 뭔가 약간은 개운한 느낌이 있어 아 진짜? 난 완전 피곤해? 아니 난 그건 아니야 속 쓰려 속 쓰려? 빨리 갑시다 채팅창 옮겼고 네비만 찍어서 가면 금방이니까 조금만 이따 하자 아 코 골고 잤어 얘들아? 그 정도로 많이 골았어? 아니야 사람이 꼭 골 수 있지 응 아이고야 네? 뭐하네 초은초등학교 여기 있냐 응 초은중이에요 초은중 어 근데 약간 귀여운 것 같은데 그치? 약간 꼼꼼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그렇게 또 덥지는 또 안아서 다행이다 응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그렇습니다 예 혹시 아니요만 조금만 그렇게 생각해 우리 헬스 씨는 눈이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래요? 혹시 나 같은 젠틀맨을 만났어요 응 망상 응 아니야 응 맞아요 응 니에미 놀라 그랬지 아니 나 니에미 안했다니까 그래 이리로도 갈 수 있니? 네 오케이 오케이 이야 가면서 차 많이 막힐 것 같다 응 맞아 목 빼게 하고 그냥 툭 자버리자 어 많이 막을 거 막을 거 같은데 이거 라이브 고생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과 내일만 네 참으면 뭐다? 아니요 아 지는 거예요 어 프리그만 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지는 걸 봐야진 않아요 저는 형이 안 힘든 게 좋아요 어? 아니에요 형이 뭐? 안 힘든 게 좋다고요 내가 안 힘든 게 좋다고? 네 응 난 니가 힘든 게 좋아 저도요 내가 힘든 게 좋아 응 내가 힘든 게 좋아 응 안 힘든 게 좋아 응 난 니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응 난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넌 안 힘들었어 넌 난 안 힘들어 제가 이제 약간 면역 됐지? 나의 이런 막 느끼한 막 연 멘트 복귀를 깔고 지랄한 거 그냥 아 개가 짖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재밌어 아 진짜? 어 청라에 엄청 맛있는 아귀찜집 있어 난 거기를 정말 최애 저기로 생각해 굼벼 주말 같을 때는 위에다 전복 3마리 싹 야무지게 올려주거든 그것도 맛있고 되게 맛있게 잘해 그 집이 알싸하니 8시까지인데 시간 되냐고? 어우 시간 되지 안 될 거 뭐 있나 집에 들릴 것도 아니고 바로 출발하는 건데 우리 목적지랑 누나네 집이랑 얼마나 가깝지? 날짜?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아 그렇게 가깝진 않아? 아니 근데 뭐 어차피 거기가 거기지 근데 거기 신호가 많아가지고 응 알싸 조금 시간이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갔다 응 아 안전발트 맸어 얘들아 근데 좀 위쪽으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맸거지 우리 집도 언제 보지? 응 응 응 응 응 응 오늘 보고 손절한 건 아니지? 응 약속해줘 너 상처받기 싫어 응 너는 여기 나한테 상처를 줬어 어? 응 네가 무슨 상처를 줬어? 프레임 지었잖아 무슨 프레임? 징진우 아 진우형 진짜 채팅창이 진짜 징진우 닮았다 이 얘기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둘이 근데 눈 쪽 그런 쪽 저기 그 약간 라이브야 어디 가니? 졸업 소리지 지금 매우 돌아가고 있다 너가 지금 망쳐가지고 내 상처 책임져 근데 누나가 봐 좀 닮은 것 같긴 하지? 응 눈 쪽이 응 응 눈 쪽이 다 해볼까 아마 진우형 쪽 그 이목구비랑 누나도 그렇고 찾아보면은 조상 쪽에 한 명 정도 있 조상 쪽에 한 명 정도는 어 어 러시아인이라든지 약간 그런 핏줄이 섞였을 수도 있어 진짜로 아 그런 페저님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이목구비가 그런거지 예전에 그 연행 중에서 그 가수 중에 그 뭐야 트랜스펙션의 그 그 메인보칼도 물론 뭐 본인이 더 외국인스럽게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왜요 왜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몽골리안 예 몽골리안? 응 우리가 유전자가 몽골사람들이랑 좀 많이 섞였어 응 중국 부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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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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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브 느낌 조금 났다 자 음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잘 못된 것 같은데 으 으 o 으 e e e e e e e e e 뭐니? 주차 잘못했거든요 이거 들고 가십니까 잠시 주차 다시 하고 가 지연복 어디갔지? 어디갔지? 지노 오빠 아니라고 아 근데 딱 아구찜 그 냄새가 난다 딱 그 냄새가 난다 여러분들 그 아귀찜 딱 맛있는 집 가면 나는 그 콜나물 냄새가 난다 누나가 여기 안고 내가 여기 안고 누나야 나 너 죽은 줄 몰랐어 밖에서 뭐 했어? 전복 구워야겠어 아 전복 구워야겠어? 가출 패밀의 느낌을 한다고 연락 주의자 도착 아임 내가 안 먹어 잘 나와 삐약피 아이 삐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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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좀 들어왔어 여기서 보내주면 돼 다 먹었어? 스탑 한 장만 먹지? 앞치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한 장만 먹었어 마이크 여기 안 했지? 마이크 여기 안 했지? 마이크 여기 안 했지? 마이크 여기 안 했지? 와 살벌하다 이렇게 진짜 쥐가 심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종아리 살짝 그렇게 많으시잖아 되게 땡쩡이다 아 근데 여기는 아귀찜이 짜다 그래? 신부동 이런데 가면 손자가 막 사나는 것부터 시작하는거 같애 강남은 좀 그런거 같애 유명못이란 느낌? 그건 어제 그 저 소고기집도 뭔가 좀 그래 매우 야박해 정진우 금지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하지말라 하면 더워 진우 오빠가 못생긴 얼굴도 알아 응 이거 피부과 같았어 최근에? 아니 뭐 이렇게 불긋불긋 약간 이렇게 나 술을 술 먹어서 먹는거 같아 아 술 먹으면 그렇게 핏줄같이 나와? 몰라 약간 보라색으로 핏줄같이 이렇게 꽃 피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네 진짜? 무슨 얼굴 지적하는거네 아 뭘 지적해? 무슨 소리야 애기야 요걸들 참 안쪽으로 물을 좀 안쪽으로 응 오늘 머리 예쁘네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머리 만져야되는데 오히려 응 오 약간 저희 메짜로 주실수있죠? 중짠 집스했어요? 네 메짜로 메짜로 네 맵게 하우의 전쟁 근데 여긴 간장게장도 나와? 응 진짜 맛있어 사장님. 저희 샐러드 좀. 더 높아질 수는 없지? 네? 아 그래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더 높게. 왜냐면 음식이 보여야 되니까 딱 미역국까지만 볼 수 있겠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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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누나가 되게 맛있는 아귀찜을 먹어갖고. 제가 너무 호동쌌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내가 진짜 극찬을 했거든. 어? 재범님이 너네 방 열혈이셔? 재범님이? 재범하여. 이쁜이게도 못 치셨고. 아이고 우리 재범님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 이쁜이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야방. 코다리 냉면도 맛있겠다. 저기 먹어봤어? 코다리 냉면? 저기는 안 가봤어. 금이 strengthening. 소금이 그 부분에 Skik棒을 치신다고 해. 수고하니까 잘 먹었다. 아들 events 또는 정말로ον. 뭐해? 음. 생일이야? 녹진하다. 음.. 먹 convocon. 으음. 진짜 맛있다. 괜찮나? 어, 맛있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생겨춤 괜찮아요? 방송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 무슨 방송 켜줘라 하지마. 저희요, 게장 하나만 더 주세요. 게장. 게장만 먹어봐, 뒤져버려. 그냥 너 먹어, 너 먹어. 아, 나는 이거 작은 거 먹을게. 아, 그래? 어, 나 이거 라미네이트해서. 아, 좀 딱딱한 거 못 씹는구나. 근데 밥 없이 그냥 먹으면 괜찮아? 딸고야, 먹어. 뭐하노? 너 지금 오늘 약간 좀 저기하다, 얘기해? 음반기 먹으셨어요. 다 넣고 얘기하면 어떡해.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먹찜이 나고. 음. 맛있다, 이따. 코트님 옆에 누구래요? 네. 네. 음. 음. 아, 모질이 오빠, 안 나와요. 너무 땡얼이 있잖아. 네. 예. 여기다 하세요. 아, 네. 네. 예. 예. 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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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충전 한도가 넘어서 더 못 드리네요 한세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코트님도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전 한도가 넘어서 더 못 드리네요 한세님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매너 완전 쩌는데 그러니까 새하방 캠션분들이 매너가 진짜 쩌시더라고요 물론 콧박이분들도 매너 짜시고 콧파 막파는 선생님 학고는 다 무시하던데 코트는 무시못해 누나가 언제 학고 무시했어 난 무시하는 거였는데 아니 인호가 노엔터 참교육 시켜달라고 해서 가서 영민이랑 뚜들기 폈거든 아 노랭이터 인화 아니라 갑수 아 맛있게 드세요 아 개소리는 그냥 넘기라고요 알겠습니다 코트 머리 귀엽지 난 어찌로 이렇게 이마 까먹는 게 더 좋던데 그래? 그냥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더라면 왜 이렇게 너무 바보 같으니까 아니야 안 바보 같아 사봐서 해 바보 같지 않아? 하나야 중짜 중짜에다가 볶음밥도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있지 진짜 맛있어 개맛있어 개맛있어 코어 많이 맛있다 약간 다른 데랑 좀 다르네 맛이 매운 게 싹 올라올걸? 근데 여기가 다른 데랑 아귀찜 맛이 약간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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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미리 볶음밥 시켜놓자 알짜 알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약간 새우가루 들어간 느낌 맛이 새우가루? 새우가루? 새우가루 들어간 거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음 저 젓가락질 잘 못해요 너 젓가락질 잘 못해? 난 젓가락질 잘 못했어? 난 젓가락질 잘 못했잖아 오 어 난 젓가락질 진짜 못해 난 젓가락질 진짜 못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젓가락질은 근데 약간 좀 약간 좀 그 가정 교육 쪽에 그 해당되는 그쪽 범위라서 가정지우가 못 배웠다 진짜 왜 달고야 왜 형 뭐 잘못한 거 있어? 되게 심각하네 시각 맛나? 바다가 형을 떨궈주고 카생님 제가 배려도 될 거 같은데 그래 그래 바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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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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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는 거 없네 그치? 웬만한 건 다 먹는 거 같아 계곡 이런 거 많이며 응 맞아 고춧가루 근데 너는 왜? 응 나 애완동물 같은 거 안 좋아? 내가 키우면 약간 학대야 밥도 잘 못 챙겨주고 재밌게 잘 놀아주시고 오히려 나한테 못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응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지 이제 책임질 자신이 없었지 바루미? 예전에 바루미라는 강아지 키웠었어 샤페이 종류인데 쭈글쭈글하게 약간 소름 강아지 있지? 응 그거 키웠었어 근데 어딨어? 어린이 집 같아 음 아 쓰바루미라고 해서 바루미야? 응 맞아 너 되게 창의적이다 응 쓰바루미 응 근데 방송에서 막 뭐 하면은 막 막 쓰바루 막 막 이랬다 보인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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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찹쌈 잘 안 먹는데 버리는 생선이 잡히면 바다에 나가고 난 그런 부분에서 한식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맞아 물론 시초가 먹을 게 없다고 선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먹게 된 게 야구찜 시초인데 너무 맛있잖아 맞지 요리를 잘 개발하게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디오 막 촬영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먹을 시간이 서울 가는 차가 많이 막혀서 빨리 다 먹어야 돼요 한번 먹을게요 나무가 다른 데로 더 덜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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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죄이면 한 게 아니겠지 짭이래? 갑자기 의뢰 없이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폭풍이 이상하지 볶음밥을 딱 볶아주니까 좋은 게 볶음밥을 딱 볶아주니까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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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따라 보장이야, 얼마나 맛있네. 드세요. 응, 나 먹어, 나 먹어. 나 먹어. 되게 맛있게 먹는다, 그치? 되게 부드럽게 먹어. 아, 그래.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열.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read. 고춧가루. 간장. 고추냉이 갈라 그랬어요. 지금 흔들리었네. 가위랑 특깨? 네. 네. 가위랑 특깨. 가위랑 특깨. 왜? 무산소식사라. 뭐, 뭐? 나 숨도 안 쉬고 먹는다. 잘 먹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내가 유독 여기 아고찜을 좋아하나봐. 아니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대부분 중이도 나왔어, 그치? 저녁랑 특깨. 저녁랑 특깨. 저녁랑 특깨. 저녁랑 특깨. 저녁랑 특깨. 저녁랑 특깨. 고춧가루 테이크 이거 2600년 가? 아, 그래요? 어 누나 되게 소시가 안 되는구나 어, 나는 약간 소시가 안 되네 입이 좀 짧네 짧고 좀 자주 먹어 넌 좀 많이 됐어, 누나 입이 크잖아 난 입 작아 아니야, 입 커 입 작은데? 입 큰 편인 것 같은데? 안에가 작아. 입 안에가. 이제 다 젓갈 됐다. 이제 먹을 거 없다? 네. 다 왔다. 우리는 치워버리자. 이거는 치워도 돼요. 안 드셔요? 치워도 돼요, 이제? 네. 이게 이렇게 되죠? 라이프에 한 번만 살짝만 비춰줄게요. 맞아요. 진짜. 여기 안에다. 진짜 볶아서 소. 진짜로. 그래서 이게 좋아. 끄끄만 먹을 수 있고. 위에 이거. 날치알 싹. 좋다. 조금만 미쳤어, 여기. 진짜로. 너무 뜨겁지. 맛있지? 맛있을 거. 비빈 게 아니라 진짜 볶아서 준 거라서. 안 먹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고춧가루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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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역국 오징어 빨리 밥먹고 서울 가야 돼서 차원에서 소통한다고 여러분들 일단 밥을 빨리 먹고 출발해야 돼서 이해해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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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딱 맥콜라 들어가고 뜨거운 국물 들어갔을 때 불가한 거 너 좋아해? 여기 맥집 인정? 맥집? 맥집 인정?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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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로 고춧가루 아 왜? 나 먹는 거 보고 지금 웃은 거야? 그러면 맥집? 이제 올라올 화이팅 함께 아 아.. 아,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아, 나 이 볶음밥 싸갈래. 너무 맛있다. 아, 뭘 다 먹어, 얘들아. 그 정도면 있는데. 엄청 많아. 받으라고 할까요? 어? 받으라고 할까요? 아니, 핫쌩도 다 먹고. 아니야, 나 한 숟가락만 먹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한 숟가락만 먹고. 응. 아니야, 난 한 숟가락만 먹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추냉이 소스. 여기요. 네? 사주세요. 볶음밥 좀 싸주세요. 네, 포장. 싸. 응.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와 원기 회복 근데 여기 너무 좋아 근데 자주 오면 막 좀 좋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모 여기 콜라 하나만 주세요 콜라요? 콜라 하나 싹 먹고 가면은 야무지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콜라잉? 콜라로 이 가슴 싹 하면은 진짜 싹 하면 그 온갖으로 느껴지는 청량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Exactly 우리 찐따 같아? 응? 우리 찐따 같아? 아니 되게 절친 같아 잘 통하는 절친 감사합니다 싹 됐어 됐습니다 됐어 됐어 이거는 들고 가면서 짠 짠 짠 서울까지 무사 귀환을 위하여 됐어요 그냥 우리 다음에는 닭백슨 먹자 닭백슨 진짜 맛있게 한대 있거든 내가 맛있게 먹었던 것들 다 먹여보고 싶어 응 좋아하지마 배불러 고기를 안 먹고 욕분 으아 웅 쩐 경례 비밀 또 польз의 가지볼 뭐 들어가 이대로 나가자 나 이거 한번 받쳐줘 꽉 차게 끼울게 꽉 찼다 꽉 찼다 갑시다 오우 좋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나가자 저희 계산할게요 안녕 다 간다 화장실 갔다올래? 오랫동안 가야되니까 왜냐면 화장실 못들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랫동안 달려야되니까 아니 난 괜찮아 괜찮아? 나는 화장실 필요없어 뭐 헉 흠 흠 오호옥옥옥옥옥옥옥옥옥 앨범옥옥옥옥옥옥 왈덱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25km인데 1시간이 걸리는게 말이 됩니까? 막 귀한타 스바람아 에어컨 야무지게 틀어주고 신발 입고있어 너무 심각하네 뭐가? 주차중 모션감조효과 10건 이상과 충격감조효과 충격감조효과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녹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끼워줘? 나 좀 끼워줘 옆에 거기 끼워가지고 그러지 주묵하겠습니다 그 목베개 라이프야 잠깐만 세워봐 목베개 하고 가자 이거 주고 여기 있는거 주고 난 괜찮아 괜찮아? 이게 엄청 편하거든 가면서 가자 가자 드릴게요 괜찮대잖아 아니에요 왜 사람 귀찮게 해 두번 안 물어봐요 두번 물어봐요 진짜 귀찮네 괜찮아 BJ 라이프씨 자기할려고 꺼내는거 아니야? 아 딱 두개야 아 근데 또 해보면 또 달라 너나 이거를 여기다 끼우는거야 구명조끼 하듯이 아 끄트머리랑 끄트머리랑 편하다 편하다 그치? 다르지? 응 랄프가 옳았네 싸악 어우 너무 좋아 어우 너희를 고정하네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아 구명조끼 어 구명조끼 이러고 있었어 길게 계속 놔두고 응 그래놓고 편하다고 했던거야? 이렇게도 편하니까 진짜 됐어요? 응 어 너 원래 쓰담 자주 해줘? 머리에다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기 하는거지 원래는 스킨십을 좋아하지 쓰담보단 쪼물쪼물을 좋아하지 아하 응 흠 흠 흠 흠 떡진 머리는 핫세 아니야 여자들은 머리 쓰담 맞는거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좀 약간 머리 만지는거 싫어하지 그치? 나? 어 그치 난 머리 만지는거 별로 안좋아하지 남자들은 약간 머리에 신경쓰잖아 응 방종은 도착해서 하는건가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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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데려다주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흠흠흠 그러면 시간이 안돼 어? 그러면 시간이 안돼 너 먼저 데려야돼 아니 누나 내릴 아 그래? 어 너 먼저 내려야돼 오차간이 8시에요 아 내 도착이 8시야? 네 그니까 너 내리면 방송 끄고 랄프님이 날 데려다주고 너한테 아 진짜? 어 쉿 괜찮아 누가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남자들은 누가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남자들은 우와 저 커피들 신기하네 어 나 안경 놔두고 온거 같아 네 은 여깄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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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형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고릴라고 해서요 아 진짜 형 마실거 없니? 콜라에 아 쉿 살찌는 콜라밖에 없네 무슨 차같은거 먹고싶다 입을 싹 헹궈줄 수 있는 안돼 지금 뭐가 많이 길고 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재채기를 많이 하네 집에 가서 땀 한번 쫙 빼면서 한숨 또 자 바깥다 다시 바꾸어 앞에 있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차선 바깥다 다시 바꾸는데 왜 장난질하는것도 아니고 아 집에서 땀 한번 쫙 빼고 자라는거? 그건 이제 저기 뭐야 감기기운 감기는 그렇게 낫는게 좋아 좋아 마스케줄 끝나고 너네 집 가도 돼? 그래 알았어 응 방송해야지 우리 서로 방송 열심히 하면서 어? 또 이제 만나가지고 또 어? 오리배 타러 가고 그래야지 응 오리배 좋지 하위 오 나 그거 별로야 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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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 디스커스팅 왜 왜 왜 뭔가 유치해 하위 해위 응 니가 더 니가 더 응 니가 더 응 니가 더 유치하자 아 봉준이꺼야? 봉아 봉아 하면 되잖아 펭수도 펭수도 좀 펭아 맞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나도 코아 이러는데 코아 난 케이크 따라할래 안 와? 난 비자핫해 어우 나 그건 진짜 개오그라들어가지고 오 오 아 이런 오글거리는 거 안농? 나 비제이 케이 응 안농? 파킹 이리엣 파킹 유 파킹 유 파킹 박춘규 파킹 파킹 준규파크 파킹 데 시잇 귀여운데 안농 난 비제이 커튼 안농 난 비제이 케이 귀여운데 안농? 안농 해봐 안농 안농 난 비제이 코트 해봐 우와 어서오고 응 자리해라 얘들아 응 반갑다 그래 자 오늘은 저 뭐야 어제 뭐 이렇게 할세 누나랑 또 방송하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좀 되게 재밌게 봐주더라고 어제 재밌었지 얘들아 어 좋아 좋아 다행이다 아 진짜 그 누나가 괜찮더라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일단 나 8일까지 방송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쉬는 다음에 누나랑 같이 방송해야지 또 몰라 편하더라고 누나가 아이고 우리 또 코파박파가 또 500개를 야무지게 너무 고맙고 그래 얘들아 오늘 뭐 보고싶냐 약밟아? 좋지? 오케이 그럼 오프닝 1시간 정도만 야무지게 살고 그 다음에 바로 약밟아 가자이 그래 그래 얘들아 아 아 씻솔해 왜? 어? 미래를 보는거 같았어 그치? 시간을 달리는 코트네 어 벌써 혼자 솔방하고 있었네 어 그렇지 그렇지 휴지 있나 랄보야 어 저 휴지 좀 주실래 나도 코에서 콧물 나온다 아 펌 좀 있네 보탭니다 나 괜찮아요 너무 아 좀 쉽다 쉽게 휴지를 딱 정이 쓰라고 두칸 주네 정이 있노 응 아 데스프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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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야지 네 싫어 안 쉴 거야 아니야 아우, 쉬어 아우, 쉬어 이거 되게 쉬다 먹어볼래? 100개 묻혔대 먹어볼래? 아니 갈매기 창고님 100개도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갈매기가 끼룩끼룩, 끼룩끼룩 아이고야, 100개 정말 나머지구 잘잤냐구 아이고, 또 갈매기님이 끼룩끼룩, 끼룩끼룩 또 100개 또 100개 개께룩끼룩 잘잤냐구 라고 물어보시면 되요? 아우, 우리 갈매기가 정말 잘잤고 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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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띠 c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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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여기 버퍼존이야. 너의 방은 채팅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다른 방이랑 분위기가 다르긴 해. 확실히. 즉각 즉각 반응해준다 그래야 되나. 뭐라도 하면 아주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뭐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채팅 쳐줘. 자기들끼리 티키타카가 되게 잘되는 것 같아.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들. 껌 어디다 뱉지? 휴지. 휴지. 아이고. 아 재밌다. 깜짝 놀랐어. 옷만 졌는데 뭔가 말랑말랑한 게 있네. 패드가 있네. 응. 왜 옷에다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다녀? 응? 가슴 보호대 찼어. 아 그거야? 그것 때문에 좀 돋보여 보였던 거였나? 이것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왜? 아아. 가슴이 작아지면은 막 매력이 반간대? 아이 그런 건 아니야. 너 크기가 안 중요하다며? 그거 그치. 크기가 안 중요하지. 아 아이름이야? 아 진짜? 조금만 빈틈 보이면 물어버립니다. 아니 쪼아버립니다. 석 팀장은 반갑습니다. 아악 100개 случае! 우리 창밥이가 오로로로로×2 야삐 너무 고맙고 아 근데 안나고 난 BJ saying 이거랑 야삐 이거랑 둘 다 꼼꼼 깔까? 에이 그건 아니지 아 아니야? 꼬꼬까까 안녕 난 BJK 다르지? 다른 영역에 있는거야 안녕? 난 BJK 꼬꼬까까 쭌킹 쭌키파크 허니쉣 노! 노 쭌킹 내로남불지 안농? 안농? 이 제스처가 뭔가 약간 어 내가 그만큼 적이지 어떻게 보면은 감성에서 비 떨어진다고 봐야지 아니야 아니야 되게 독참적이잖아 꼬꼬까까 허허허허 약간 좀 미친사람 같은데 꼬꼬까까 약간 괴기스러워 어 꼬꼬까까 꼬꼬까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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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 기어가네 응 여기서 그 뭐지 하곡동 거기 쪽이 막힐거야 거기에만 지나가면서 응 거기만 지나서 뚫려? 문화가 이해해 원래 지가 하는건 예술이고 남들이 하는건 주적으로 알아 아이고 우리 미련한 중생들이 또 몇 개 미련한 중생들이요 누구인가 누가 백품성 10개를 쓰고 부주를 쓰는가 이런 개가 파먹을 놈을 봤나 이런 무지목매한 것 민기자 거리지 마라 잘하네 넌 나에게 10개를 줬어요 넌 나에게 목욕탕을 줬어요 아 뭐 아 왜 왜 왜 왜 왜 나 목처럼요 목욕과 드립 너무 재미없어 목욕과 드립 너무 재미없어 왜 목욕을 열었더니 기다리던 아빠가 서 계셨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귀찮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 아빠 힘내세요 꼬꼬 까까 꼬꼬 까까 아 너무 웃겨 갑자기 원래 이렇게 급발진을 잘하네 약간 급발진을 잘하네 난 하고싶을때 바로 해 와 나 아까 그 영화 진짜 웃겼네 단전에서 부터 뭐였지 홀리씨 너무 웃기네 진짜 아 방송을 참 잘하네 잘합니다 방송도 참 잘하네 누나 뭐 잘 따라할 수 있는거 있어 개인기 아니 없어 야 그래도 3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개인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침코 오빠 아 안 듣고 싶어 응 최군이 하는걸 하도 많이 봐갖고 너무 웃겨 난 돈만 받으면 봐 아 마지막이 킬링포인트다 쾌 하면서 대박이다 킬링 해달라고요? 킬링 킬링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럼 무서워 앞에 누워있는거 같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진짜 누나 데려다 줄러 성님 사랑해서 미실듯 사랑했던 기억이 수확들이 너를 잡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별명에 너를 가둘 순 없어 너를 가둘 순 없어 이러면 안되지만 이러면 안되지만 이러면 안되지만 이러면 안되지만 죽을만큼 버겁습니다 아 너무 잘한다 아 진짜? 응 진짜 잘해 애들은 다 봤던거라 좀 지겨워 아니 너무 잘하는데 아니 근데 끝에 왜 눈동 직장하얀 얼굴 아 이거 소리를 먹어야돼 이러면 안되지만 나름 우글만큼 우글만큼 마고 김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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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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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이 그래도 뚫렸네 여긴 좀 안 걷히 쎄게도 못 박죠? 쎄게도 못 박죠? 왜 재밌어? 언제 너무 재밌는데 같이 있으면 재밌지 좀 줄여 그렇지 진호가 있나? 진호가 있나? 집에 가서 바로 잘거지? 나? 응 조금 자다가 이러면 안 돼 자긴 자야 돼 응 장담은 집가면 피곤해진다? 맞아 쫙 떨어진다 가라앉는다 아예 응 맞아 바로 자 바로 우리 집에서 자는 거랑 또 달라 오늘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냥 보시면 원래 뭐 합방 같은 거 하고 막 그럴 때 스코어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뭐 8시까지 서울 가야 된다니까 애들이 너무 궁금해 해가지고 막 이거저거 알아봤나 보지? 응 응 그럼 애들 막 새하 방 나간다 남순이 방 나간다 음 은준이 방 나간다 자기네 느낌 앰비션로 어디 가는지 말 못 해 얘들아 어딘가 나가 어딘가 가 어 음 어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핫 하지 아니 코트인데 잘하지 근데 뭐 어디 나가요 오늘? 아 그래? 와 진짜 오늘이랑 딱 내일 매일 어버이날이네 어버이날이네 그니까 어린이날 때 조카들 용돈도 챙겨주고 했어야 되는데 못해줘가지고 내일 엄마 용돈 챙겨줘야 되는데 못해줄 것 같네 너무 효자나 내일 못해주면 이번 달 말에 완전히 크게 해서 챙겨드리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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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조금 지금은 좀 힘들어 그치 그치 응 만약에 말야 우리 같은 맘이라면 다시 되돌아볼까 만약에 말야 우리 정말 사랑했다면 지워낼 수 있을까 내가 원래 이렇게 술 먹고 하면은 목이 안 좋아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목이 풀려가고 있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땐 자기 전에 양치를 하는 게 진짜 크다 응 어제 처음 자기 전에 양치한 거야? 응 어 어 우리 양치 잘 안 하거든 이게 진짜 크다 어 자기 전에 앞으로 무조건 양치해야겠다 목이 안 붙네 우와 그것만 기억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 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쳐 당장하고 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꼬꼬까까 가성화 잘 안나온다 꼬꼬까까 꼬꼬 꼬꼬 꼬꼬까까 F***ing disgusting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엄청... 깨끗한 소리 항상... 죄송해요 근데... 깨끗해 물 먹고 싶어, 물 물 좀 줘 물 없어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너 영화일때 너무 귀여운거 같아 진짜 초딩같아 진짜? 싸가지 없게 잘한 부잣집 친구들 초딩? 그대똥 그대똥 아?! 그대똥 아 그대똥 그대똥 아 근데 너 진짜 안 피곤해? 이러고 이제 방 뭐 오늘 스케줄 다 소화하면은 집 가면 이제 그때 퍼지지 그러니까 진짜 퍼질거야 아마 차에서 되게 잘거야 아마 흠흠흠 누나의 포장이 안좋다 그래? 응 왜 기분 안좋은 일 있어? 아니 우리 손톱좀 보자 내일 안했네? 응 나 내일 안해 왜? 하면 자꾸 벗겨져 벗겨져? 응 그 쟤 주기적으로 받아야되는게 잘 높아 응 왜 내일 한 여자 좋아해? 아니 난 내일 안한게 나 방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응? 뭐가? 어제 밥먹으러 가는 것도 알았잖아 그치 그치 정말 즉흥적인 응 이게 또 생방의 묘음이지 그치 라이프야 응? 몇 킬로미터 남았어? 10킬로 남았는데 24분 걸려요 이래 이래서 진짜? 응 폰으로 좀 보셔야 될 거 있잖아요 응 I got up for my daddy 응 최군 요즘 진짜 열심히 한다 응 근데 벌써 20만개 넘게 받았어 아 진짜? 응 Miriam Sola Sola 부러워 부럽다 난 이제 10만개 돌파해줬다 10만개는 부럽고? 부럽다 더 받아야지 응 어제는 어린이날이라서 도라에몽 분장하고 인형탈 뒤집어 쓰고 졸라 돌아다니면서 땀떡 뻘뻘 흘리면서 어린이들 저기 선물해주고 이러더니 오늘은 이제 카네이션 강남에서 또 카네이션 돌리네 확실히 5월이 가정의 달이야 진짜 아구찜 집에서 존나게 지 혼자 맛있다 남발하고 무산소 흡입이라는 X돼지 먹방하다 지 침 묻은 젓가락으로 한 번씩 고개 건네주고 맛있지 맛있지 계속 강요 볶음밥 나와서 지 혼자 또 맛있다 처먹다가 지 배 처부르니까 매니저 핫세 먹고 있는 도중에 나 이거 싸갈래 돼지특시벌 매니저 먹던 숟가락 내려놈 음료수 뭐 먹을 건지 물어도 안 보고 콜라 한 병 시켜서 세 잔에 나누고 남은 검 또 싸감 덜덜 차에 타서 돼지특으로 방송 던지고 목벽에 정착하고 배 처부르다 시전 핫세야 그냥 빨리 K에 검 내려놓자 거기서 K 욕먹이지 말고 내려놔 추잡스럽게 코트 코일 그건 아니잖아 시X지 꼴리는 대로 하는 십세 낀 거 감 잡았잖아 아 재밌어 시X랄인데 왜 뒤질래? 어? 골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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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맞은 놈은 .. 나게 맞죠 시XX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왜왜 아 진짜 아 누나 K의 검이었어? 나 K 방송 친구였어 K의 검이었어 근데 너 K랑 친하잖아 응 어라? 이 새끼 똑똑하네 자기 분석력 보소 아 너무 웃겨 걔네들 억지로 깔 때 억가가 난 너무 웃긴 거 같아 떡밥 만들어내고 어떻게 됐지 나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여기가 무슨 동이야? 여기가 목동 이쪽으로 아 목동 아 이제 화곡동 왔구나 여기 화곡동이야 난 화곡동 살았었어 화곡동에서 화곡동이랑 목동이랑 가깝잖아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저 민트색 그 다리 있잖아 응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 우리 집이었어 여기서 딱 여기서 100m도 안 돼 우리 집이 어 뭐지? 화곡동? 성주 고등학교 다닐 때 응 2년 살았지 호곡동에서 응 어? K가 너 너의 월열이야? 응 응 왜? 옛날에 K가 또 내 사생팬 시절이 있었어 아 아 K 그냥 시청자 시절 그니까 아니 방송할 때 아아 저는 어 개쌉 학고 시절이 있었어 K가 근데 그때도 형들한테 잘했고 응 뭔가 이게 남순이랑 K랑 둘이서 내 나 좀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응 그랬었어 응 야 우리 아구찜 지워야 되겠는데 아구찜을 이렇게 계속 올려놨었구나 응 헤헤헤 괜찮아 괜찮아 너 내리면 안 돼? 여기로 어떻게 해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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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내가 걔네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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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나 데려가주려고 일부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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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만약에 너가 방송을 해 어 그러면은 내가 보는게 더 안 보는거야?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 어 누나가 보고 있으면 약간 신경쓸 거 같아? 어 신경 하나도 안쓰여 나 하는대로 해요 일단 나는 DJ도 들어오면 어 남순이 어서오고 어 케이 어서오고 새아 왔냐? 이렇게 하고 나 하는거 바로 해 오히려 들어온 사람이 좀 민망할 수도 있어 인사 너무 짧게 해주고 코멘트가 너무 짧고 바로 하던거 계속 해버리니까 어 약간 흔들리는게 좀 있네 얘들아 이게 프레임이 떨어져서 그래 어두운 데 있으면 길도 좀 안좋아 생각보다 차가 많이 안 밀렸어 그니까 오히려 내려오는게 더 많이 밀리네 지금 서울 가는거 보다 서울에서 이제 퇴근 어 우린 이제 서울 외곽쪽이니까 오히려 반대지 오늘 저 queries 야 시간이 될거 같은데 학생은 늘여다 주 ногvie 먼저 아 안漂亮 안 돼 안 돼 안 tô 그래도 안정상으로도 먼저 내게 나 오늘 좀 조금 피곤하긴 한데 오늘 좀 오바하긴 하는데 그냥 한번 체력 다 쓰고 방정된 상태에서 집가서 그냥 야무지게 자야지 얘들아 그리고 내일 저녁방송만 딱 하면은 피날레지 피날레 드디어 이제 휴방 이제 의무감 의무 방송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프리랜서가 될 수 있다 맨날 누워있는데 뭐가 피곤해? 하고 물어보는데 진짜 그게 아니야 너같이 얘기하는데 은근히 또 공장에서 라인 돌로 해야만 그냥 그것이 노동이라고 노동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BJ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아 진짜 해봐 해보면 알거야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난 압박은 없는데 스트레스는 솔직히 좀 받아 얘들아 왜냐면은 조금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 어 근데 강제로 또 이렇게 열한시 되면 딱 웃으면서 너네랑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어 그런게 좀 있어 나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 감정노동 이거 쉽지 않아 얘들아 앉아서 그냥 떠드는 건 맞긴 한데 표면상 그래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분위기를 아우르고 좀 이렇게 어 뭔가 시청자들이랑 계속 호흡을 하려면 계속 정신을 놓으면 안 돼 채팅창도 보고 모니터링도 계속 해가면서 뭐 할지 뭘 해야 좋을지 판단을 그때그때 또 해야 되잖아 음 뭔 말인지 알지 대신 보상에 좋잖아 품 보면 피곤이 싹 가시지 않냐 그치 오늘 보람있었다 오늘 정말 수고했다 어 일한 거 같은 느낌이 진짜 싹 들지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 직장생활 해봐 제발 알아 직장생활도 힘들지 물론 근데 뭐가 더 힘든지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 직장생활이 뭔가 이제 맞는 사람도 있고 근데 코트 형 시청자가 좋아하는 대로 안 한다고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한다고 근데 코트 형 시청자가 좋아하는 대로 안 한다고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 그러면서 약간 좀 사회성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직장생활의 힘듦도 당연히 존중하지 나는 근데 그 직장생활이 힘든데 너도 BJ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너도 BJ 생활을 하고 있는 나한테 야 너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 이러면 안 돼 어 서로서로 좀 존중하고 그렇게 저기를 해야지 아 귀여워 그리고 BJ라는 것도 진짜 그거야 뭐 어 같은 시간을 하래 하더라도 가치가 좀 다르잖아 어 누구는 진짜 진짜 뭐 어 하루종일 확세게 진짜 정말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했는데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막 8시간 9시간 동안 밖에서 야외에서 막 돌아다니고 뭐하고 뭐하고 했는데 어 막 2천개 받고 3천개 받고 그러면은 진짜 좀 그런게 있고 뭐 그랬는데 딱 집에 가가지고 같은 시간대 방송하는 BJ 방송 살짝 봤더니 막 별부서 8만개 받고 받아가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런거 보면은 약간 현타가 오지 아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끝없이 그런 어떤 그 비교 속에서 살아야 돼 BJ는 어 나도 거기 상대적 박탈감 존나 느낀 적 많은데 어쩌겠어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응 응 되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남이랑 비교해서 그래 얘들아 응 응 둘 다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보람찬 하루였어 나는 응 응 응 나머지 오늘은 나에 대한 해담을 얘기하자면 몇 프로야? 응 그냥 25%? 응 응 93% 그럼 0.7% 다음에 채워줄게 7%인데? 99점이라고 안했어? 아 아니야 아니야 93% 이거 완전 빡대가냐 이거 93%라고 했지 아 그래? 그럼 7%? 7% 부족해? 응 알았어 채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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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95%라고 그랬어? 응 난 소스 좀 얘기한 줄 알았어 너는? 너는? 내가 누나에 대한 그거? 응 말 안 해줄래 존나 이기적 90% 눈으로 웃겼어 방금? 아니 나 200%냐고? 얘들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다음에 그때 100%로 만들자 그러니까 난 몇 %인데? 뭐? 대답하면 너무 쉬워 보여서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 7! 87% 3.1 디스포 3.1 디스포 3.1 디스포 얘들아 핫세가 누구야? 하하하하하하 그거 나름대로도 레전드긴 하다 꾸꾸까까 publix 순 Ley님 팔plant 온화 소료내인 cons 풀레인님 감사합니다 꿇πl mittlerweile 감사합니다. 입박철에. 뭐라고? 지금 솔로특집 때 앉은 순서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 형도 알지? 맞아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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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컨텐츠로 한다고 마음을 이용해서 대박. 몰랐어? 몰랐어? 미친 애 같아. 너무 무서웠지? 나 연기 잘하지? 방금 진짜 쫄았어. 진짜는 쫄는데? 복선. 다음은 하율아.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뚜뚜뚠. 코치가 전화 갈 거야. 복선 지린다. 잠깐만. 우리 다람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호생춤. 진짜. 너 그렇게 하시면 무서워 진짜. 그래? 어. 아니 얘. 눈이. 눈알이. 아까 되게 슬슬했는데. 짜증나. 조심해라. 길이 머리도 돼 있네. 오빠기분들 너무 재미있네요. 잠 못 자더니 돌은 것 같다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각성해서. 응. 왜 길 잘못들었니? 아니요. 유통하는 거 맞아요. 응. 유통하는 거. 응. 애매해서 여행을 시켰어. 저기로 아예 못 돌아가니까. 반대편이라든. 제가 길을 잘못 들어오고 가는 건 절대 없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거의 다 왔지 나?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야? 네. 그러니까 아까 저쪽. 저쪽인데. 저쪽. 나 내리기 싫어. 인데프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 이 새끼야. 누나가 가는 데까지는 몇 킬로 남아? 절대 못 가요. 응. 절대 못 가요. 진짜. 진짜? 진짜 죽여도 못 가요. 나 뭐지. 좌표 찍히면. 열심히 볼게. 알았다. 누나가 가는 데까지 계속 방송하다가. 아니야. 안 끌자고. 끌까? 나 내릴 때 끌까? 끄는 게 다 돼. 그래 그래. 그래야지. 굳이. 지금 여기. 근데 바로 8시 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끌礼지. 팔팔차. 좀 깔끔해. 오 tutorials. 鈴UR주 Teat. ajcie.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찾아봐주세요 뭐 왔어? 아니야 아니면 나 그냥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그게 낫지 않아? 그러고 싶지?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 세워서 좀 더 가면 해줄게 근데 얼마나 걸려? 집까지? 그거 말하면 안돼 아 누나 집 아예 비밀이야? 아니 말하면은 우리까지 한 20분 30분? 아 진짜? 같은 서울이 강남인데? 응 강남에서 강남까지 어떻게 30분이 걸려? 아 퇴근 시간이야 퇴근 시간 아니야 내가 택시를 잡아줄게 그렇게 하고 일단은 왜냐면 내가 나중에 랄프가 필요할 수가 있어 그래 그래 그때 내가 막 뇌저를 해버리면 안되니까 그래 그래 어 랄프랑 좀 떨어져있으면 약간 분리불안장애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거니까 DJ들이 매니저가 좀 있어야지 심리적 안정을 다 느끼더라구요 어 진짜 나도 얘한테 되게 이제 의지하게 된다 응 응 그렇지 응 응 라이브야 여기다 세워? 응 응 누나 응 응 응 응 응 응 근데 꼭 뭐 저 뭐야 정가까지 갈 적은 없어도 돼 어차피 여기 바로 앞이잖아 응 응 다음에도 누나 데리러 오면 되지 애들아 응 응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조금 걸리는구나 이런걸 바로 잡혔죠? 응 바로 잡혔죠? 호랄 너무 어감 좋다고 호랄 호랄 산호예요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고가 밑으로 와달라고? 저거 건물 찍으면 돼 저거 그냥 아 아 아 여보세요 예 기사님 저기 그 고가 예예 기사님 안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예예예 네 그 고가 밑으로 와주세요 예예예 그거는 제가 일단은 뭐야 찍힌 대로 그대로 이제 고가 밑으로 오실 수 있을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우 되게 의욕이 넘치시네 응 우리가 좀 더 일찍 움직였으면은 누나도 데려다주고 이제 그 길에 저기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 5시 응? 괜찮아 그치만 좋았잖아 근데 알고 있진 맛있었어 맛있지? 응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아 난 정말 화장실 검색이야 우리 집거든 착한 갈기게 응 그치? 똥 쌀 때 됐지 맛동산 만들 건데 맛동산 만들 거야? 응 예외는 와사 뭐라 예외는 그리고 yen 겨욕 안 아직도 그대를 불러보고 싶지만 목이 없다. 생긴 기분이다. 이거 푸니까. 나 목 되게 뜨겁다. 전화이지.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흑뼈여 어둡고 험한 세상 밝게 비춰 은혜에요 그대여 지금껏 그댄 옷 한 벌 못해주고 그대가 좋아 천잎꽃 한 송이조차 건네지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예 여보세요 아 뭐예요 아 아니에요 마이크 전화 꺼 자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누나 조심히 가 어 너무 잘해 안 하죠 한 번 아 너 왜 알았어 알았어 조심히 가 누나 아 그래 안 가 마이크님 고생하셨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 어 형 저 옷은 선물인가요? 저 옷은 선물이에요? 아니 다시 갖다 주겠지 네 빨아서 갖다 주겠지 루티오터히트를 그냥 세배 갈 수가 있어 아 아 이따 보자 이따가 비분방 켤게 이따가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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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동하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금 몇 시간 방송 한거야? 내가 스물 시간? 스무시간 정도 방송했네 거의 진짜 스무시간이라고 보면 돼 이따가 Or 일 감사합니다.